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회 품질경영기사 필기시험이다 그죠 다섯 번째 과목인 품질경영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8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81번 문제는 그래프 중에서 수량의 크기 나오죠 수량의 크기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는 막대그래프 자라 그죠 막대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막대그래프 뭐 a 항목이 있고 b 항목이 있고 뭐 c 항목이 있다 그러면 아 a 항목 b 항목 c 항목 있을 때 어느 게 크구나 이렇게 해서 수량적으로 이제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게 막대그래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뭐 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끝건선 그래프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끝건선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관리도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8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문제는 우리가 어 품질관리 4대 기능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품질관리 4대 기능 중 품질의 설계 단계에서 품질을 설계 단계 여기에서 어 실행하는 업무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품질관리 4대 기능은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나오시 우선은 품질 설계가 있습니다 품질 설계가 있고 그리고 두번째는 공정관리가 있어요 공정관리 공정관리가 있고 그리고 세번째는 이제 품질 보정이 있습니다 품질 보정 그리고 네번째는 뭐가 있냐면 품질의 조사가 있죠 품질 품질의 조사 조사 및 개선입니다 개선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품질 관리의 4대 기능 이렇게 하면 요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계 단계 묻고 있다 그죠 설계 단계 사내 규격이 체계화 되어 품질에 대한 정책이 정책 정책이 일관되도록 하는 업무 요거는 설계 단계 맞다 그죠 답은 1번이 될 것 같네요 설비 기계의 능력이 품질 실현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보전하는 업무 그리고 검사 시험 방법 판정의 기준이 명확하며 판정의 결과가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업무 원재료를 회사 규격에서 규정한 품질대로 확실히 수입하여 즉시의 정량을 제조 현장에 납품하는 업무 요거는 요 세가지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설계 단계가 아니고 그죠 품질의 설계 아니고 공정관리 단계에 해당이 되는 고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 알겠죠 아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83번을 봅니다 83번 83번은 어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중 털린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용어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본문 본체 추록 조항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른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항상 틀리게 나오는 부분이 요게서 추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추록이 아니고 보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기라는 건 뭐냐면 본문 각주 비고 그림 표 등에 나타내는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다 예시 그죠 보기를 들자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예시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보기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요게 서는 이제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것 보다는 다른 걸로 해서 우리가 비고 가 있죠 비고 비고 비고는 뭐냐면 따로 기재하는 거다 따로 기재 따로 기재하는 것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보 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참고가 있다 그죠 참고 참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 우리가 보충 하는 것 보충 보충 하는 것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참고를 나타낸다 요정도를 알아두시는게 조금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림 표 등에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요거는 보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로 기재하는 것 이렇게 나오면 비고 그리고 보충하는 것 이렇게 나오면 참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을 보게 되면 공정능력 지수 cp 값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죠 cp 값 공정능력을 평가할 경우 판단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우리가 공정능력 지수 cp 값은 기준이 1이라 그랬잖아 그죠 기준이 1입니다 기준이 1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1보다 조금 크니깐 삼삼하다 그랬죠 삼삼한데 1보다 크니깐 1.33이 될 것이고 그리고 2개를 더하면 6이잖아 그죠 6이고 1을 또 더하면 7이 있겠죠 그래서 1.67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거에서 1을 빼면 되겠죠 0.67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것보다 큰 경우 요사이에 있는 경우 요사이 그리고 요사이 그리고 이것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0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1 2 3 4등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cp 값이 1.67 이상이면 이거는 아주 좋은 거죠 매우 만족입니다 매우 만족 매우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1등급에 해당되면 이거는 만족 그리고 요거는 보통이다 그죠 보통 그리고 요거는 불만족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매우 불만족이 되겠죠 매우 불만족 이렇게 돼 있다 알겠죠 그러면 요기에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정능력이 매우 우수한 경우 1.67 매우 만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뭐 우수 만족 같은 경우에는 요사이에 있을 때다 그죠 요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보통 수준은 요거라 그랬죠 1에서 1.33인데 틀렸다 그죠 뭐 그렇게 돼 나쁨은 요걸 나타내는 거고 매우 나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요기에서 하나를 더 아들아듭시다 어차피 뭐 공정능력 지수가 나왔으니까 공정능력 지수 cp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u- 규격의 상한 마이너스 규격의 한 그리고 6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공정능력 b가 있다 그죠 dp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이거는 cp분의 1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뭐 요거까지 나온 김에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